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학교의 일상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모든 학교들이 다음 달부터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에 천미경 교육국장 모시고 강원도 내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활동이 5월인 다음 주부터 정상화됩니다. 그럼 교내의 방역 조치도 다음 주부터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5월 2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아닌 만큼 마스크 쓰기, 급식실을 칸막이 한다거나 그리고 일시적 관찰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조치로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도 지금 5월 23일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교육활동은 일단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일 적용이지만 학교가 준비되는 대로 모든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교육활동은 다음 주부터 정상화되지만 방역활동의 경우에는 방역 조치는 5월 23일, 월요일부터 달라진다. 네, 그거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면 학생과 교직원을 전담하는 전용 선별검사소가 있었고 자체조사지원팀도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일단은 지금 선별검사소하고 자체조사지원팀은 4월 말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별검사소에서 한 3만여 건 이상 조사를 좀 했고 또 충분히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사 건수도 급속히 줄어들어서 더 이상은 유지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4월 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 수납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보건소 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 강원 검사 등도 있고요. 코로나19가 발색하면서부터 원격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 수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원격 수업의 장점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학생 개별화 수업, 그리고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대로 이 원격 수업 자체를 현재 현장에 학교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하는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해서 좀 교육의 효과를 보자라고 해서 수업의 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효과와 장점이 분명히 있고 투자도 또 많이 됐죠. 알겠습니다. 건강 현장 체험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5월 23일 월요일부터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기말고사는 그 이후니까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23일 되면 저희가 확진자 해제, 격리 해제에 대한 게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말고사는 6월 이후에 치르거든요. 그러면 확진된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행입니다. 그동안은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매일 등교 전에 확인을 하고 학교를 갔었는데 이 앱은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가진단 앱이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자가진단 앱도 유지가 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5월 23일 이후에 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에 확진이 됐거나 접촉이 된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5월 23일부터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2종 전염병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이미 됐지만 일단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증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등교 중지가 되고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교육 활동은 다음 주부터 정상화되지만 5월 23일 이후에는 방역 조치가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바뀌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학생들의 건강을 가장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방역 조치의 변경은 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국정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1일 한 1,600명 그다음에 4월 초에는 한 800명 지금 그 이후에 또 400명 그런데 현재는 400명보다 더 감소가 되고 있고 실제로 위중증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차피 저희가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 어쨌든 정부 방침도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학교도 같이 맞춰가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이 들고 저희가 방역은 기본적으로 다 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충분히 다 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교에서의 확진 비율이 3월과 비교했을 때 반에 반, 25% 정도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네요.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겠죠.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학교에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종식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촘촘하게 잘 챙겨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수업, 그리고 또 체험 학습, 수학 여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좀 자세히 말씀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되고 물론 학교가 어떤 수학 여행을 간다거나 체험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인류적으로 결정해서 학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학부모의 의견 수렴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건 충분히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걱정스럽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 염려가 된다고 하면 학교장 판단하여 의해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전적으로 다 시행을 하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의 상황과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내 방역은 긴장감을 갖고 당분간 유지가 된다. 그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천민경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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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